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끼리 안에서 찢고 벗고 싸우더라도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적응 못하면 그냥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냥 적응할 수 있으면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면 잘 사는 거고 적응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계속 뭡니까? 수십 년 전 과거사를 가지고 계속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다 그렇게 놀아라 이야기죠. 세상은 너희들이 어떻게 놀든 관계없이 세상은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세상에 맞추어서 자기를 변신을 못 시키고 조직을 변신 못 시키고 국가를 변신 못 시키면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이야기죠. 그게 여러분 요즘 나온 게 뭐죠? 생성 ai 인공지능 지급 3분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3분의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냥 썰어버린 거죠 세상을. 한 분 말씀은 2000년대 선을 보였던 인터넷 혁명 이래로 가장 큰 사건 같다는 거죠. 생성 ai. 지급 3분의 1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김성민 특파원이 잘 요약했네요. 지급의 3분의 영향을 미쳐요. 생성 ai는 여러분 첫 gpt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서 결과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너러티브 ai네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 아주 걸출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페이리 같은 사람은 생성 ai 이번에 나온 챗 gpt 같은 것이 인공지능의 위대한 변곡지입니다.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뭐죠? 큰 획을 끊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챗 gpt의 등장으로 생성 ai가 주목받고 있다.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서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 기술에 대해서 머신러닝의 대부라 불리는 페이페이 리 미국 스탠포드 대 교수는 ai의 위대한 변곡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적응하든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뭡니까 일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해서 과거사를 가지고 찌지고 볶고 싸우든지 그냥 가는 겁니다. 썰어버리는 기술이란 것은. 큰 기술이란 것이 그냥 전체를 다 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명호 tv는 좀 진치적인 분야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 하면 또 인기가 없는 분들 계시겠지만 안에 찌지고 볶고 하는 이야기에 봐야 결론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ai가 미국과 유럽의 전체 직업 가운데 3분의 1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골드만삭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디시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애착을 이루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10명 남짓 규모의 작은 게임 개발사의 3d 그래픽 아티스트로 일하는 글 쓴 사람은 생성 ai 하나인 미더전이가 나오면서 나의 일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하는 일은 미더전이의 명령을 내리고 포토샵으로 수정하고 저장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니까 그 이미지의 약간 수정작업을 하는 것이 자기 일이 되어버렸다. 나는 내 스스로의 창의력을 3d 공간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싶었다. 미더전이가 나오면서 일종의 생성 이렇게 채치피티와 비슷한 그런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거죠. 나는 내 일에 살아가는 부분을 못 이뤘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겠죠. 전체 일자리의 최대 4분의 1이 자동화 될 것이다. 특히 행정과 법률 분야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미국 내 행정업무의 46% 법률업무의 44%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 대체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분야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것은 노동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 뭡니까 무슨 평준화가 어떻고 무슨 뭐죠 뭐 일본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가 어떻고 다 좋다 이야기야 너는 관계없단 말이죠. 세상은 그냥 앞으로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전체 일자리의 25%가 ai로 대체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ai가 창조를 해 주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동적인 세상에 문호를 개방하고 세상을 유연하게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사회가 재편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늘릴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날은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야 7%가 없어질지 8%가 없어질지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생성 ai가 가져오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 그 점을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구글은 바더 마이크로소프스는 달리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각 사마다 생성 ai를 출시를 하는 겁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이제 직접 사용해 보신 말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생성 ai의 질문의 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생성 ai의 질문을 디테일하게 잘하는 분들이 승리하는 듯합니다. 풍부한 자기 상상력을 제대로 된 질문으로 인공지능과 공유한다면 대단한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꼭 제가 사용해 보니까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달리느냐 어떻게 핸들을 돌리냐는 사용자의 의지와 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챗 gpt 정말 대단합니다. gpt4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